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해 신축된 이후 국내외의 불교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첫 특별 전시회를 마련하면서 지역민들과의 소통도 조금씩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모니 주변으로 8대 보살과 4천왕, 10대 제자 등의 모습이 담긴 탱화입니다.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소장 중인 부산시 유형문화재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입니다. 지난해 범어사 성보박물관 신축이관 당시에는 탱화 뒤편에서 내과의 숨겨진 사리가 발견돼 화재가 됐습니다. 신축이 전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연면적 2,900여 제곱미터로 전국 성보박물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두 개 층, 3개 전시관에서는 탱화는 물론 경전을 찍어내는 책판 등 진귀한 소장품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일현스님이 쓴 국보, 삼국유사 원본 등 진귀한 유물들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불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삼국유사를 비롯한 국보, 보물, 시지적 문화재도 100여 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이 담긴 선서와 45점도 특별전 형태로 전시 중입니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도 연일 이어집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들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